K9 53은 포탄 2조 5천억원 규모 K2 장갑차 패키지 구매 이어질 듯 안녕하세요. 동유럽 매체 비세그레드24는 트위터를 통해 루마니아는 한국으로부터 총 90문의 자주포를 도입할 예정으로 1차 계약분은 53원이 될 것이라고 현지시각 8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기다리던 루마니아의 K방산 수출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매체는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상호 운용성을 위해 가급적 같은 무기를 구매한다고 전하며 지난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K9 자주포를 구매한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도 K9 자주포를 구매하기 위해 의회에 요청 중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월 루마니아 국영 방산업체인 로맘과 무기체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요. 협약에는 두 회사가 K9 자주포, 레드백 보병전투장갑차 등의 공급 및 활용, 보수 유지와 관련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시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장은 루마니아가 원하는 내용에 따라 최적의 설루션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루마니아가 빠른 납기를 원하면 한국에서 생산에 바로 납품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술 이전 등을 통해 루마니아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식 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로 생각됩니다. 루마니아는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이면서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나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방해산 비중을 2%에서 2.5%로 인상했고 루마니아 정부 역시 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2.5%에서 향후 3%까지 방위비 증강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의 대량 도입과 한국의 빠른 납기와 신용 있는 계약이행을 옆에서 지켜본 루마니아는 그동안 K-방산에 합류하고자 1년 가까이 준비해 왔습니다. 바실레 딘코 루마니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9월 방한에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DX코리아에 전시된 한국 방산 무기를 직접 살펴봤고 개정된 한 루마니아 국방협력증진 의향서에 서명하면서 양국 간 국방방산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안젤 틀버로 루마니아 신임 국방부 장관이 한국을 찾아 경남 창원에 위치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사업장을 방문했었습니다. 올해 1월에도 테오도르 인치카시 루마니아 병기 총국장과 비치모카누 군자원실 부실장 등이 한국을 방문해 양국 간 방산 협력 가능성과 방산 업체들의 사업장을 살폈습니다. 이에 올해 초부터 루마니아 방산 계약이 임박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풍산과 올해 2월 루마니아 현지에서 방산 협력 MOU를 체결하였고 이후 양측 실무자 간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져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7월 10일 외교부와 루마니아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루마니아 등에 따르면 다니엘라 니콜레스코 루마니아 경제기업 관광부 차관은 이달 초주 루마니아 대사관 주최로 현지에서 열린 2023 한 루마니아 방산 협력 컨퍼런스에서 K9 자주포의 일부 부품을 루마니아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논의하였고 자주포에 사용되는 155mm 대구경탄을 생산하는 풍산과도 탄약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또한 니콜레스코 차관은 루마니아와 한국 방산업계가 기술 이전과 생산 현지화를 기반으로 상호 협력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며 연초부터 한화 풍산과 자주포 부품 및 탄약 생산에 대해 논의를 이어 왔다고 말했습니다. 주 루마니아 대사관도 이날 컨퍼런스 개최 사진을 공개하고 공식 확인 확인한 것으로 보아 이제 루마니아 K9 계약이 서명만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루마니아의 자주포 도입은 K9 단독 후보로 추진되었다고 하며 루마니아 부품의 일부 사용과 현지 생산도 협의한 것으로 보이며 풍산과도 155mm 자주포탄의 공급과 생산에 대해 함께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루마니아는 극비리의 레드백 장갑차의 현지 시험 테스트를 시행하였다는 보도도 있고 전차 교체도 추진되고 있어 K2 전차와 레드백 장갑차의 도입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폴란드와는 현재 잠수함 도입 사업도 진행 중이며 고속철도와 원전, 신공항 건설도 추진 중이며 루마니아와도 원전 건설 계획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방산 계약은 국가 간 최고도의 신뢰관계가 있어야만 가능한 사업으로 이후 다양한 협력 사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현재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그 규모가 하나 500조 원 규모로 도로, 철도, 발전소 사업 등 우리나라가 강점인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지난달 국토부 장관의 폴란드 방문으로 구체화되고 있으며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이어 대통령의 폴란드 국빈 방문 시 상당한 부분의 협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동유럽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의 K9 구매를 시작으로 새로운 K-방산 대열에 합류가 확정되어 감으로 동유럽의 K-방산 수출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계기로 이후 다양한 사업 진출에 물고가 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강대국이 되는 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